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요즘 방송가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이슈입니다. 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방송 2회 만에 폐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첫 방송 나흘 만에 종영된 건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방영 취소를 결정한 이후에도 논란의 여파가 방송계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논란 2면까지 이슈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역사 왜곡 그리고 친중공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제작사 그리고 방송국의 주가 말 그대로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제작사의 모기업이죠. YG엔터테인먼트와 SBS의 지난 26일 시가 총액 1조 2,297억 원. 첫 해가 방송된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무려 716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YG엔터테인먼트와 SBS의 주가는 각각 5%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주가 빠진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구망사는 이미 80%가량 촬영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 총 제작비가 320억 원에 달해서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드라마가 방영 2회 만에 폐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폭풍은 좀 줄어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아직 방송되지 않은 드라마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후폭풍이 다른 드라마로까지도 좀 확장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JTBC 드라마 설강화는 방송도 하기 전에 이미 역사 왜곡 논란의 희소였습니다. 드라마 시놉시스에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내용이 여럿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확산을 하자 설강화 측은 특정 문장을 토대로 비난이 이어졌지만, 실제 드라마 내용과 다른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작사의 해명에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한 가구 회사는 설강화 협찬을 취소하는 등 일찌감치 이 드라마와 선극기에 나섰습니다. 네, 방송사 측이 해명을 했는데도 설강화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데, 이렇게 되면 다른 드라마 제작사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인기 웹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방영을 계획하고 있는 TVN도 지금 역사 왜곡에 혹시나 휩싸이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조선구마사 박계옥 작가의 전작으로 얼마 전 종영된 철인왕우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보기가 중단이 됐고 그 배우의 광고까지 불통이 튀었습니다. 드라마 철인왕우는 방영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찌라시라고 일컫는 대사로 논란을 샀고, 실존 인물인 신정왕우를 굉장히 저속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풍양 조씨 종친회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퓨전사극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허구를 섞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곤 했는데 이번 사태는 기존과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에는요.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사극으로 조선 태종시대를 배경으로 악령에 맞서 싸우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입니다. 그럼에도 상상력을 벗어난 역사 왜곡 비판이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 첫 해부터 태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태종이 백성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고요. 연애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중국 전통 음식인 월병 그리고 중국식 만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한 한국사 강사는 드라마 장면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건 역사를 깔아 뭉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중국 역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작가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시청자들 역시 중국이 지금 우리 역사 왜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라마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유독 중국에서 김치도 자기 내 거다. 한복도 자기 내 거다. 이런 주장들을 했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좀 어이없는 주장을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한복을 두고도 중국 전통의 상인 한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중국의 한 유튜버가 주장을 하는가 하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가 윤동주 시인의 국적까지 중국으로 표기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에는 김치를 두고 또 중국의 파우차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 반감이 그야말로 커질 대로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려대로 이번에 불거진 이 조선 구마사 논란이 벌써부터 중국인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봐라 의상 헤어스타일 소품 한국이 다 중국 드라마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태가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좀 역사 고증을 더 강화하고 또 논란도 피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까요? 어 이번 논란 이후에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다룬 작품이라면 퓨전 사극이라도 철저한 사전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구의 내용이 중심이라면 실존 인물의 이름을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다만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은 시청자마다 각색을 허용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그 재미나 참신성도 고려가 필요한 만큼 절충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것도 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자본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월병이나 만두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간 게 아니냐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다르게 혹시 알고 계셨다면 정확하게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드라마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최근에 국내 드라마들이 과도한 중국 기업 간접 광고로 논란을 부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돈이죠. 제작비 중국 자본이 제작비를 대고 거기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가 힘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의 협찬을 받는 것 자체를 두고 크게 문제를 삼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해당 식품이나 문화가 우리가 가진 고유의 전통성을 해치는 거다. 이러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음식 중에 비빔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 빈센조에서 우리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 중국산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에서는 송준기 씨에게 여주인공이 즉석조리 비빔밥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에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제작사 측이 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대가로 협찬을 받은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당장 돌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칫 이 드라마를 본 해외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지난해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편의점에서 중국식 인스턴트 허거를 사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배경이 된 버스 정류장에서 중국의 징둥닷컴의 광고판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드라마의 흐름을 깬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열악한 드라마 제작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워낙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큰 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K-콘텐츠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 최다 영화 시장인 할리우드마저 중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막대한 자본력 뿐만 아니라 소비 인구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기계에 큰 손이 된 중국의 영향력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4 그리고 콩스컬 아일랜드, 퍼시핑림, 업라이징 이런 중국 자본이 투입된 영화는 중국 광고주 등의 영향으로 작품이 뭐야 이거 영화가 이런 산으로 가는 호평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때문에 중국 자본은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그 논란을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본이나 원작과 관련 있는 드라마가 여전히 많은 만큼 이런 논란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K-콘텐츠 시장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